미국 코로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초고속 작전팀 책임자가 다음 달 11일쯤 첫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 5월쯤이면 미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미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에 집에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가족들을 만나러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알고 있지만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지난 21일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7만 7천여 명으로 19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초고속 작전팀에서는 인구의 70%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쯤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정치적 개인적 신경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고 이것은 곧 집단 면역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카운티는 코로나 확산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카운티는 계속해서 확산을 경험했다며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 미국에서 백신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다 안전한 백신을 위해 상황을 지켜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급박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신들은 또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미국 의학 전문 매체 스탯은 팬데믹에 한국에서 본 광경이라는 기사에서 팬데믹을 통제해 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사를 쓴 마이클 브린은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했고 1982년부터 38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외신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면서 미국 워싱턴 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들도 파리처럼 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끝머리에 자리 잡은 한국은 인디애나주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사실 국토의 70%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을 감안하면 웨스트 버지니아와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그 공간에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인구를 합친 수만큼만은 5,1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자가 도착해 재채기를 한 이후로 이 나라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 멸종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팬데믹을 통제해왔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2만 9천 명의 한국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고 사망자는 500명이 안 됩니다. 또한 2천 명이 격리 중입니다. 이 수는 인구 수가 50배 적은 델라웨어와 비슷합니다. 물론 팬데믹은 국가 간의 경쟁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시기에 한국이에는 일들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팬데믹을 겪는 과정은 경악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이 어떻게 가볍게 벗어났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염에 있어 비만이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비만 비율이 낮은 것도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다지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함께 먹는 음식에 같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긴 하지만 끌어안고 키스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조차도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악수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꿈치나 주먹을 스치듯 맞대는 인사로 바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예배에서 노래하고 정치적 시위에서 소리 지르기 위해 모이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예배에서 소리 지르고 시위에서 노래하기도 하죠. 한국이 지금까지 팬데믹을 잘 통제한 이유는 표적 검사와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 전략 덕분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따르려는 대중의 협조가 있었죠. 지금까지 학교들이 부분 폐지되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는 국가적 봉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잘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질병통제 시스템은 2015년 메르스 이후 질병관리 체계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도입된 주요 법률 조항이 정부의 사생활보호법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비록 게이바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뒤 커밍아웃이 두려워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권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1개월 전 팬데믹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테크 부문이 탄탄한 덕분에 검사 키트를 빠르게 생산해냈고 병원들은 곧바로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주라이뜨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전자상거래와 택배 시스템 역시 도움이 됐습니다. 사재기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집 앞에 배송됐습니다. 코로나 발생 며칠 만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대기질이 특히 나쁠 때 마스크를 쓰는데 익숙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거리에서 나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낸 지 한 달쯤 지나다 보니 추한 외국인이 되고 싶지 않았고 마스크 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복하게 됐습니다. 내가 감염된다면 남에게 옮기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감염자가 공중에 비마를 퍼뜨려도 마스크를 쓰면 그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니 매년 두 번씩 걸리는 감기에 올해는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니 마스크를 쓰면 따뜻합니다.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시적으로 GDP가 2020년 1분기에 1.3% 감소했고 2분기에는 3.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1.9% 상승했습니다.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는 많은 문제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항공사, 호텔, 식당, 이발소, 미용실 여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를 본 적은 없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쓰게 되자 평소 잦았던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아 작은 소아과들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몇몇 회사들은 사무실 근무자 수에 제한을 두고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업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학교의 등교생 수에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집에 있는 부모나 조부모들이 교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비타국가의 높은 사망자 수를 보면 한두 개 우리는 일종의 운명론에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될 거라고 믿고 자신만만하게 돌아다니는 낙관적인 미국인보다 비관적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을 쉽게 상상하고 이미 익숙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건 말이죠. 마이클 브리는 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라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예리하게 관찰해온 마이클 브리는 지난 50년간 우리가 경제발전의 기적과 정치민주화의 기적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브리는 한국이 전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경제발전, 민주화, 한류, 세 가지 기적을 이룬 데 이어 한국이 이뤄갈 제사의 기적은 코로나를 해결할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 의류체계 및 전국민의 우수성과 헌신이 또다시 온 세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인 것에 세계인들은 감탄하고 있죠. 글로벌화된 개인의 우수성과 위기능력 해결 DNA로 무장된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